그 때여 강남 제비와 닭국 나갔던 제비 전도로 미국 들어갔던 노동제비 충원 나갔던 명맥 빨리 조선 나갔던 흥부제비나무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닭흥부제비가 들어온다 흥부진 다리가 공통하지 말로 전도 커벌이 모두 들어왔네 지휘정수 성령을 허대 흥부제비는 왜 다리가 공통나게 가졌네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흥부제비가 아들이다 흥부제비가 소조가 된이다 흥부제비가 날이 두 선을 나가 되었다가 흥부제비가 불길하여 욕떨어져 그날의 다리가 엇엇 풀어져 머리에 좋게 되었더니 터진 숲속실을 만나 죽을 고숨이 살았으니 어찌서 우려내 그대를 앞서우니까 제 마음을 돋보고 우리 몸이 좋다 아멘